광주경찰청은 또래 여학생 20여 명의 얼굴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남학생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이 남학생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같은 중학교를 나온 피해자들의 SNS 등에 게시된 사진을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합성한 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. 다만 이를 SNS 등에 유포한 사실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 한편 경찰은 올해 접수된 허위 영상물 사건 8건 중 4건을 수사해 송치하고 나머지 4건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